자 여러분 공병호tv에서 한 2개월 정도 됐네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잘 쓴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 역사의 그런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지난 6월 달에 모두 5권 이렇게 왕관이 됐 습니다.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책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리는 글은 공병호tv에서는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장문의 댓글을 남기신 글입니다. 그런데 그 댓글이 얼마나 여러분들 예리한지 좀 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발치를 해가 보지만 전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미스터리 닥치고 외면 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여기 주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분께서 글을 쓰신 겁니다. 이분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 뒤를 보니까 이번에 단식하시는 김장석 분의 자제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약간 비쳤는데 한 번 보시죠. 대통령께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이길 어떤 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신뢰하는 사람들을 공천하면 모두 당선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이 포부대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헌법을 수호하지도 않고 나라를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로 하여금 권력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창출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거 부정을 듣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통령을 주눅들게 하기에 후보 시절에 부정성가하는 놈들은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고 하겠다는 그런 호기를 지금 버리시게 된 것입니까 두 번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킬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그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사업 한 번 해본 경험이 없는 대통령에게 돈 벌어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지만 대통령께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칙수를 바로 잡아줄 것이 저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배를 곰기에 돌아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요 아니면 돈 벌어다가 먹여 살리라고 한 것이요 대통령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돈 벌은 이런 기업인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무너진 나라의 법질서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찌해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잡지 않으시렵니까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당신은 어찌해서 스스로 방관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때로 눈물 짓는데 대통령은 사람이 어찌 그리도 무심하단 말입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냐 없는 나라 민주주의 여부가 한가름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신이 몇백만 표 이상을 이겼거늘 320만 표가 얼만가 둔갑된 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른 것입니까 320만 몇 격차가 24만 7.77표 차이로 이러면 결정된 게 무엇은 차입니까 도깨비가 아니라 온통 통으로 범죄집단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작품입니다. 선관위 작품이란 것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설 때마다 자유를 40분 이상 외치는 사람이 어찌 말로만 자유를 말하십니까 당신이 자유 자유 외치면 자유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당신은 수많은 과학자료과 지식인들이 국민의 주권인 선거권을 지켜달라면서 부정선거를 막아달라고 정의를 들이대며 애원하는데도 이를 묵산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항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하기에 국민을 지키는 일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부정과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과 맞설려 하는데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의 정의가 아니 어찌 그 모양이란 말입니까 저 동네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문재인 쫄개들이 200석 이상을 가져가고 국힘당이 80석이 되면 당신이 인기를 편히 마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당신과 문재인 사이에 무슨 미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부정선거만 막으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 대통령님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일이 있기에 사악한 부정을 덮는 것입니까 정이고 지랄이고 당신은 모르는 일이요 당신이 참 안쓰럽고 한심하고 속된 말로 뭐가소 당신은 우리 같은 것들이 가소로울지 모르나 나 같은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막을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던가 하시오 에이 당신이나 나나 참 한심하오 제발 부정선거를 막으시오 어제 오후부터 국회 앞에 단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오 당신이 그를 엄동선 안에 굶게 하는 것이니 찾아가서 위로하고 단식을 중단할 수 있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걸 보시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여러분들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참 선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협잡이 되니까 모든 게 다 협잡이지 않습니까 사건을 만들어서 나라를 국민을 기만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어제 다룬 주제입니다마는 투표장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그걸 투표자수라고 그렇게 하죠 투표자수보다도 투표제가 더 많이 나오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방송을 보시고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장시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얘는 어제 소개한 예인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자수 이꼴 선거인수 이꼴 투표용지 교부수입니다 그런데 개표장에 등장한 투표지 개수하고 불일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거를 오근호 대표께서 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초관은 용어를 뭐로 쓰는가 하니까 기껀표다 기껀수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투표 참가자수를 뜻합니다 그 수보다 투표지 개수가 더 많은 겁니다 전산조작을 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산작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선거인수하고 투표지 수를 일치시켜야 여러분들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껀표 기껀표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한 그런 내용을 서울의 21개를 여러분들 찾아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근호 대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공황동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나누어준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5212명인데 실제로 뭐죠 투표지 개수가 5168장이 나온 겁니다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광장동 같은 경우는 광장동 개수는 투표를 교부한 선거인수는 6792명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6792명인데 관내 사전투표예요 그런데 나타난 투표지 개수는 6796주입니다 4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껀표라고 해 가지고 4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좌와 우가 일치되도록 컴퓨터 상의 개수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에 굉장히 유력한 그런 증거물입니다 그게 21군데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선거는 기권이 없습니다 투표하러 온 사람만이 사전선거인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마이너스 사명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투표지가 남았다는 표시입니다 사전선거는 투표 참가자 수 그리고 선거인수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4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작업을 종결해야 되니까 선관위의 전산담당 직원들이 기껀수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를 해 가지고 선거인수하고 투표지 개수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한 그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사전선거는 선거인수 이꼴 투표자 수 이꼴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교부수 그게 선거인수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제 4.15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4.15 총선도 3구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켰기 때문에 선거인수하고 투표지 개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그대로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제야 h님이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전국의 10군데에서 이렇게 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선거인수는 2,331명인데 투표지 개수는 2,332표가 나온 겁니다 이 상태들은 컴퓨터 작업이 완결될 수 없기 때문에 기껀표에서 마이너스 1로 처리해 가지고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여기서 다 진행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집계된 표가 보조 db에 다 집계가 되면 그 보조 db에서 메인 db를 통해 가지고 방송이 송출되고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개수조정을 다 하는 겁니다 조작값을 적용하기도 하고 개수조정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주력부대 부정선거의 주력부대는 집계 조작인 겁니다 전산장비가 들어가면서 집계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계 과정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아무리 수계표를 해봐야 수계표를 해봐야 집계 조작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수계표를 해서 정직한 표를 여러분들 보내더라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를 존속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거 부패는 중앙집중화에서 나온다 대만 선거의 가장 핵심은 만 8천 개 투표소에서 단위 투표소별로 투표 직후 현장 수계표 해가지고 표를 세기 때문에 만 8천 개가 다 분산화가 돼 있는 겁니다 분산화 돼서 그다음에 1차 집계 2차 집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1차 집계 2차 집계도 컴퓨터를 안 쓸 겁니다 모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클로책이 가능하도록 되니까 집계 조작이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작업은 2012년 2월에 통과됐던 법률에 거소선상투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를 이틀간 마련하고 통합선거인 명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가능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애통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그리고 신문증 사전투표 신문증 이미지 삭제 문제 그리고 위조투표제 제조를 위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이 모든 제도작업들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여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파였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씨 김무성 씨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질에 그 세분 하에서 모든 제도 개선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완벽하게 이런 제도가 딱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7년 이런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부정성을 양산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제도를 개선할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 제도 개선에 주도했던 그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뭡니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악의 뿌리가 나중에는 큰 악에 의해가지고 뭐죠 완전히 나라가 그냥 잡혀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선거 제도를 주도했던 사람이 사무 총장이 문상부 씨고 사무차장이 김용희 씨입니다 문상부 씨는 선관이 사무총장을 물러난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굉장히 유착한 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선관위원으로 추천해가지고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물러난 사람이 문상부 씨입니다 그리고 그 문상부 씨는 선거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법무부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에 보면 참 이 공적 영역 공적기관들이 너무나 허술한 겁니다 그래서 늘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 상황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군과 같은 그런 공적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다른 검찰이나 경찰이나 선관이나 대법관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전혀 한국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즘에 신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당들이 그자말로 우후죽순처럼 봄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죽순이 쑥쑥 커지 않습니까 정말 덮고 잡도 못했던 그런 신당들이 출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 신당을 나올까 그 개녀를 저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는데 클린 선거신문행동의 오근호 대표 개념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2023년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당이 등장하는 이유 대법원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항상 10에서 15% 앞서는 것은 당일투표에 비해가지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현상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주도한 인물이 조재현, 천대역, 이동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과학적 법칙을 완전히 깔아뭉개가지는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려놓은 겁니다 훗날 대단히 나는 부끄러운 판결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전선거의 10에 15% 앞서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부정선거 범죄수법을 시민들이 알고 있고 여러 투명성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옥은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무자비하게 이름대로 사전투표를 조작할 걸로 봅니다 이게 이제 옥 대표하고 제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린 것 무자비하게 이름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조작 기술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술인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다 더불음주당와 함께 투입하는 방법은 안전하고 간편하고 기존의 사전투표를 빼앗는 방식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시망이 어떻든지 간에 무자비하게 조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옥 대표는 감시망이 많아졌어 감시망이 많아졌지만 여러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완벽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완벽하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부방대라는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당이 제격이고 신당을 끼원도 물타기를 하면 지난 부정선거 범죄는 은폐되고 자연스럽게 적은 표차 조작으로 원래 하고자 하는 짓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3구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4월 10일 총선은 0.1에서 0.7% 차이 당선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조작은 투표지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당선자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옥 대표가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분도 한 분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전망은 덕부잡이 여러분 신당에 출연하지만 그것은 비례대표에 국한된 것이고 지역구 250세계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감한 부정성을 할 거다 이야기죠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를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완전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접수라는 그런 대프로젝트의 쇠기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당선이라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 때문에 5년 뒤로 뒤로 진 좌파 연구직권을 하루속히 이런 달 그냥 쇠기를 박을 수 있는 사건이 4월 10일 총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례대표만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베테랑들입니다 9번 부정승거를 해봤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특정 정당의 5호다만 내리게 되면 우리가 214석을 얻어야겠다 지역구에서 우리가 지역구는 200석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5호다만 떨어지게 되면 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제품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문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구에서 190석을 차지해야겠다 그럼 190석에 맞게끔 전국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210석을 차야겠다 그럼 그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종류의 노하우와 도구와 전산 프로그램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전산은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현장에 수교회 현장에 고문했지만 조작하는 건 조작은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니까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세 가지 사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창원 성산구 총수입니다 이게 2019년입니다 한참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은 여러분 여러분 보셨을 건데 한번 보시죠 이게 노회찬 후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보궐선거입니다 이때는 정의당과 더블당이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한테서 25%를 훔쳤습니다 100장당 25장을 훔친 다음에 그다음에 선관위의 조작범들이 어떻게 배분했는가 하니까 정의당의 60% 민주당의 40%를 배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60대 40으로 배분해 줬는데 본인이 원하면 70대 30으로 해줄 수 있고 80대 20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입맛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90대 10으로 배분해 줄 수 있고 정의당 90 더블음직당 10 이때는 60대 40으로 배분해 준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 이거는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 정당투표 비례대표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선거는 어떻게 훔쳤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사기술이 발전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미래 한국당 후보한테서 포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 시민당 위성정당을 해 주고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최백당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표를 준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한국당에 거의 40%를 훔치고 국민의당에서 50% 이렇게 두 개를 섞지 않고 투출액 전략으로 나간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군소정당이 많이 등장해도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지금 선거 사기술의 이름 고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지사선거 그냥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뭡니까 당선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5대 50대 30으로 훔쳤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2022년도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한테는 5%만 훔친 겁니다 표 안 나게 그 대신에 군소정당 후배인 강용수 후배한테는 50% 훔치고 두 장 가운데 한 장을 훔쳤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항순식 후배한테는 30% 훔치고 뭘 이야기하냐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지금 이게 한국선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가 이 선거 문제를 독소조항으로라도 고쳐서 선거를 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겉으로야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패배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이 대구시장선거입니다 대구시장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구시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2018년은 오지게 조작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한테서 11%를 훔치고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한테 1%를 훔쳐가지고 12%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니까 24% 조작하는 선거입니다 대구에서도 이렇게 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장까지 훔치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조작범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근호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4월 12일 총선에서 민주당의 사전선거의 10에서 15% 앞서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 안 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조작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아무리 조작 심하게 해도 윤 대통령이 찍소리 안 할 거니까 아무리 여러분 심하게 조작하더라도 국힘당이 찍소리 안 하는 거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찍소리 안 할 거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한 겁니다 그러면 찍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찍소리 안 하고 뭘 했습니까 민인요한의 여러분들 혁신위원회 가동하고 그러게 지금 난리가 김기현이 그만두고 한동훈이랑 갈등이 벌어진 거잖습니까 원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부정선거를 덮은 원죄인 겁니다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입을 다문 죄 그 죄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 죄업을 죄가를 본인들도 치르고 국민들도 함께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직했던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권보술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선거처럼 나라의 대덜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 너무나 뻔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를 주더라도 너희들이 표를 다 도독질 당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뭐 벌 받을 겁니다 하늘에 벌을 받죠 왜 그런 거 아니 그래서 뭐 지금 다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서 누가 안 해도 자기들끼리 막 치고 받고 개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죠 선거를 부정을 저지른 자도 죄를 범한 거지만 그 부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덮는다 그래서 뭐 세상이 순리대로 술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씨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자기가 당대표에 있다 했던 이야기가 정말 꿈을 깨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사전투표제는 수선에 쓸 수 없는 제도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각성해 가지고 투표 직후에 즉시 현장수계표 대만식을 모델해서 제도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4천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서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4.15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치본 결정촉구 기자회견하네요 성과는 사법부가 환한 여러분들 뭐죠 참 이 선거에 관해서 너무나 지금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안 내리겠죠 안 내리겠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1차 2차 투표로 변질된 사전투표는 1차 투표 사전투표와 2차 투표 당일투표 사이의 정보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투표 등가성 침해 주권 행사는 동일 시점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본적 투표 원리 침해 세계적으로 유려가 없는 변칙선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모든 제도적 틀인 사전투표 제도를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법은 2012년도에 통과가 됩니다 그 소위 사전투표 개시를 알리는 그 법에 바로 거소선상투표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 그리고 사전투표일을 당일투표 4, 5일 전에 이틀간 실시한 것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빼앗은 것은 그런 제도개혁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시절 황우여 자유한국당 당대표 김무승 샌뉴리당 후보 샌뉴리당 당대표 이때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다 통과된 겁니다 우파 정권이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털을 다 닦아놓고 2017년부터 뭡니까 좌파들이 선거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결정 촉구 서명을 하는데 본인의 이름 주민증 이런 걸 제공하게 되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사전투표제는 부정선거욕이나 기술적 불안정 등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당시부터 학계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돼 온 국민투표의 본질 훼손 우연성으로 인하여 고철설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투표로 변질된 사전투표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 정부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투표 등가 성침해 최근 독일 헌재에서 선포한 주권 행사는 동일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본적 투표 원리 침해 등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변칙선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민 100명이 제기한 아래의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헌법 반소송 및 조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지지하면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2023 헌사 1424호 사전투표제 조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며 서명합니다. 이런 서명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서주셔가지고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를 4월 10일 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중재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현행 사전투표제는 고쳐 쓸 일이 아니고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 풀이에 10년의 실험을 사전투표 실험을 이제 멈춰야 될 때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승관이가 완전히 상전이 돼버린 나라가 됐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국민들이 삭발하고 이런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무관가간 그게 사회의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민이라는 것이 국민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승관을 담당하는 자들이 주인이 돼버린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이 온라인 서명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정교물을 바로 들어갈 수 될 겁니다.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가 본격 실시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 보궐선거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이 법 개정이 공직선거법 1부 개정법률 2012년 2월 29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거의 막반입니다. 사전투표일 이틀 추가 거소선상투표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무슨 생각을 그때 이런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한심한 거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분명히 개인 도장 날인하고 사전투표도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일렬번호로 절치선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절치선을 찢어서 보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한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킬 당시에 선관위 책임자가 문상부 사무총장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있는 분이고 김용희 사무차장 에이웨입인가 거기 아마 대표로 계실 겁니다. 이 두 분이 대부분 있을 때 제도개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정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황우여 항나라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 기간 안에 모든 사전투표를 마음대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이 결정이 된 거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선출직 공직자로 여러분들 입신 출세를 하기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현재 구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이 어떻게 여러분들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현재 선거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사람을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관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싫어하는 이야기는 읽지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성을 더더욱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여건의 한 중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서 노력하지만 그 중진 이야기는 나는 아직도 부정성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기 인 겁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본인이 언급하는 순간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유세혈심 자주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인데 침묵의 대가와 4.15 총선의 광진구월에 출마한 초자 고민정의가 놀랍게도 그물 오세훈을 깨우고 당선됐다. 개표율 80에서 90% 대해선 몇백 표 차로 당나게 갈릴만 초접전을 벌렸으나 오전 5시를 점유하여 표 차이를 다시 벌려 오세훈 후보를 2746조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 민주당 당선자 중 최소 표 차다. 아래의 사전선거 투표지 빳빳한 집회용 뭉치 사진에서 당시 새벽 5시에 고민정의 극적인 역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고프로입니다. 고민정 현장에 출동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지죠. 그리고 이와 같은 뚜렷한 선거 범죄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굳게 침묵하는 선관위 협력자 오세훈에게 중앙선거하려나 나중에 서울시장 자리를 하사할 때 우리는 오세훈의 당시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오세훈은 모든 선거에서 누가 당선을 최종 결정하는지 그 메카 이지만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기현 씨도 잘 알고 있고 윤 대통령 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논리는 김진태 강원도지서나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경우도 정확히 적용된다.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반드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후한 대가를 받기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김진태 는 나중에 강원도지사가 되었고 주광덕 은 남양주시장이 되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모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 다 생각을 거의 다 접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김진태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입을 다물 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의 힘은 국민들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어이없는 것 같아요. 발설할 때 여러분들 비용은 너무 크고 침묵의 대가는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오세훈과 고민정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오세훈의 마이너스 고민정 플러스 좌우대칭입니다.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투표소마다 동마다 훔쳐가지고 고민정에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 줬다는 이야기. 차이값이 엄청나게 크고 좌우대칭입니다. 딱 조사를 해보게 되면 35%를 도덕질한 겁니다. 오세훈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고민정에게 더해주는 그런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훔친 표수는 약 1만 2천 3백 몇 표 정도 되는 겁니다. 총선에서 1만 표 이상 이렇게 조작하면 당선되기가 어렵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진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태하고는 허영이라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내가 볼 때 한 35% 정도 훔쳤을 것 같아요. 허영한테 넘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표를 훔쳤으니까. 김진태는 표를 당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차이값입니다. 좌우대칭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김진태 씨는 절대 발설하지 않았죠. 김진태 씨는 또 뭘 했습니까 무슨 서북 청년당인가 하는 젊은 친구를 동원해 부정성 없다고 이런 분들 방송하도록 그렇게 다리를 낳아가지고 정규제 TV에 나와서 많이 떠들었죠. 나라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오세훈 씨는 검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조인 출신들인 겁니다. 김진태 씨는 확실히 검사고 주광덕 씨도 검사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정의나 사회정의를 바랬던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뭐죠 검사들이 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 4.15 총선에 남양주갑에 주광덕 씨하고 김용민이 붙었던 것.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딱 좌우대칭이지 않습니다. 주광덕표를 훔쳐가지고 김용민에게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가 여기에 엔게디 티어스님 고맙습니다. 눈물의 예레미야가 생각납니다. 집사람이 자주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뭐 젊은 날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대한민국의 의인이 참 적죠. 특히 지배 엘리트에서 의인은 눈 닫고 씻고 이런 봐도 만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덮으니까. 다음에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설지 모르겠어요. 다들 가장이고 이런데 이런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다 손을 담가가지고 대법관들이 다 선거 부정을 덮고 대통령께서 다 침묵하고 그게 이런들 어떻게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하기에 참 힘든 거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파주을 여러분들 그 명백한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여러분들 투표지가 재검표에서 나오지 않아가 여러분들 그거를 수사에 의뢰를 했는데 경찰이 다 이런들 그냥 깔아 뭉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저 고향 지금의 젊은 여성검사께서 그렇게 재수사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뭉갰지 않습니까. 보면 참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피섭 사건도 처리하는 걸 보면 경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공적 영역이 가운데서 성한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민청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민청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하여금 선거관리하라고 했다면 온통 부정성을 저질렀잖아요. 대한민국 이민청을 만들어 놓으면 이민청이 자기 조직의 권한을 이룸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족을 대급 받아들이는 정책 안 쓰겠습니까. 나는 뻔히 보이거든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동훈이 크게 기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제 거의 종착역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선거 문제의 종착역이 보시게 되면 어디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하지만 선거 문제의 종착역을 보면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 김형동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형동 의원이 이민청 설립을 대표 발의를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김형동 의원의 부인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게 20년도 4.15 총선 관련 기사거든요. 배우자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 배우자는 흔히 말하는 조선족 동포입니다. 중국 용정에서 크고 태어났고 아직 국적은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됐고 12살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때 13년이면 지금 17년째가 됐거든요. 국회의원 부인이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아직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주 셰엘 씨가 쓰신 글이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은 부인이 중국 지린선 연병 조선족 자치료 롱정 씨 출신으로 17년째 지금 중국 국적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은퇴했다고 하나 김형동의 장인은 중국 공상당 고위 간부였습니다. 김형동은 초선에 불구하고 한중의원 연명 회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따로 김형동은 민주노총 간첩단 연료자 석권호와 깊은 친분관계를 갖고 있고 문재인 당선 당시 축하 칼럼을 쓴 사람입니다. 물론 비서실장이란 자신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동훈이 김형동과 어떤 면에서 호흡이 잘 맞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민청 관련된 그런 대표 발의를 할 때 아마 서로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사퇴하기 직전까지 이민청 신설골자라는 이민법 개정을 설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법안은 문제의 인물 친중파 김형동이 발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은 인구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 인식에 나이브한 동시에 대해 위험성을 노출했습니다. 이민청 설재는 중국인 합법적 대거 유입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소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 속중국화를 재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속구이 되는 부분에 크게 이름들 긴장감이나 이런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결국 한국을 중국에 복속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속이 대외적으로 국명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조하고 여러분들 고려조를 보시게 되면 대개 고려조와 여러분 조선에서 권문세가들은 어떤 여러분들 집안이었습니까? 딸을 중국의 왕족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경우에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유전자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를 이룸 장악한 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여러분들 완화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청산시켜서 완전히 뭡니까 중국의 복속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영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상당이 인민을 통제하는 모든 여러분들 인민을 관리하는 그런 고도화된 기법들은 한국에 다 도입이 되겠죠.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악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민청을 절대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이 이민청은 궁극적으로 2013년도에 사전투표제도를 여러분들 여당이 힘을 갖고 있을 때 다 여러분들 부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청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마스터 프레임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선관위의 권한과 여러분들 권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부정으로 해가지고 권력자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수준까지 능가한 겁니다. 대한민국 이민청이 이런 출범하게 되면 이민청이라는 조직은 그 조직 자체의 성장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의 이런 성장 논리라는 것은 결국 이민을 몇 명이나 더 많이 벌어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이런데 조직의 규모도 커지고 직제도 커지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결국은 친중 정치인들이 이민청을 통해서 한족을 합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뻔히 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중국 공상당이 너무나 쉬울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알아서 뭡니까 잡수쇼 이렇게 하는 나라니까. 고려 역사 보시고 여러분들 저 어디입니까 조선조 역사 보시면 권문 세가들이 뭐죠 다 그 집안에 딸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왕비가 됐거나 첩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집안이 여기 있으면 폼 잡고 뭡니까 임금을 아주 우섭게 여기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족 여러분들 그 인구 보면 몇십억 되는데 한 몇천만만 집어넣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선거 문제를 보면 한국의 공적인 인물들의 정신상태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가 있고 둘을 보면 셋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자신들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면 부정선거는 뭐든 다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2017년부터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 데 도움이 되면 나라가 망하던 허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조선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갓 쓰고 하고 다닙지만 지금은 양복 입고 폼 잡고 다니지만 안에 유전자는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결국 한족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이민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죠 또 투표권을 갖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해가고 뭡니까 더욱더 법제화를 하겠죠 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러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신들이 다 썩어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선거 문제를 클래스는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선거를 보면 한국의 앞날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민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건지는 선관위가 여러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 이민청이 어떻게 발전되었지를 다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당해야 이러면 그때서야 알아서 되겠냐 이야기 미리미리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지도청들은 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빼아픈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홉 번 발생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대처하는 것을 지금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고 그 여러분들 날리던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지금 여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나라 생각합니까 나라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부 부 부 부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 안 합니까 나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이 개는 생각하겠죠 나라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죠. 더불 민주당 이름 당대표가 나라 생각하겠습니까 나라 생각 안 하죠. 물론 그분들은 아니 공박사 그런 이야기 아니고 나는 나라를 많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은행을 보면 나라 생각하는 게 들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아홉 번 치릅니까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아홉 번 발생할 것을 다 이런 은폐시킵니까 한동훈이가 뭐 똑똑하고 뭡니까 가발을 쓰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써잘득이 없는 이야기고 서울법대를 하고 여러분들 뭐죠 검사로 날리고 법무부 장관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부자 이야기도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다니면서 뭡니까 총선에서 이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 사람들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고려티도 마찬가지고 원나라 함께 뭡니까 딸을 이런 바쳐가지고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컸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 버리겠습니까 일제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동포들 여러분들 억압하는 데 훨씬 더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죠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동포들을 뭡니까 개패듯이 패고 다니지 않습니까 선거 빼앗기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어디 안 갑니다 자국민에게 엄하게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가혹하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간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관직 따위에 대해서는 아무 여러분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내가 자리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영광을 입을 뜻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 유전자는 안 버려진 겁니다 일족의 영화를 위해서는 나라 자체도 팔고 백성들도 팔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보시면 그냥 남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조선 사람의 유전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국민을 뭡니까 노비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이런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여러분들 그 거대한 나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땅땅이 엎드려 넓은 그 나라 옆에서 나라의 독립을 보존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도청들이 알면 이렇게 선거 부정 저지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에 부산세에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구청장 자리 15자리 13자리를 더블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 더블당의 구청장들이 다 누군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25자리 24자리 차지해 가지고 20자리는 호남 사람한테 준 거 아닙니까 내가 호남 사람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뭡니까 권력을 도독질해 가지고 다 같은 동양 사람한테 다 뿌려준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의 종착력을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감소 인구를 감소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게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고 관철해 가지고 어떻든 막아야 여당하고 야당이 좀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추종까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골에서 클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그게 왜 여러분들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오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덩치값 좀 해라 덩치값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아니 허우대가 멀쩡한 친구가 왜 있냐 일이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다부지게 보였던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키가 얼마 안 되셨을 겁니다만 자그만한 분이셔서 갔던데 강단이 있는 분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키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덩치값을 좀 해야죠 여기에 대구에서 활동하는 윤종진 변호사가 글을 올렸네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니까 이제 아마 어떤 아주 자리가 높은 분이 윤종진 변호사를 만나자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올라가서 역부로 만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께서 제게 만남을 요청하셔서 오늘 급히 상경하여 뵀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투표 시간이 지연되어 곤란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변명이라면서 적극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걸 이제 윤종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윤종진 변호사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고위직인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로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그 고위직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200석 그리고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못하면 죽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총선 승리 공식은 부정선거 수사 내지는 그의 준하는 강력한 조치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짧게 윤종진 변호사가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 윤종진 변호사가 만나뵌 분이 얼마나 고위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통령 중심지의 나라에서 부정선거 같은 그런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은 대통령의 결단이나 대통령의 신념이나 대통령의 선택이 없으면 추진되기 힘든 일인 거죠 대한민국 같은 그런 대통령 중심지가 오는 데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나라에서 어떤 고위직도 대통령 심기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목에 구슬을 달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윤종진 변호사로 하여금 대구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것 자체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윤 대통령의 결심이나 결단이 없으니는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그러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럼 대통령이 여러분들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냐 그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 많고만 그 길고 긴 그리고 그 집권 초기에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 예의주시하든 그 힘차고 힘이 넘치는 그 시기를 대통령께서는 다 넘겼습니다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10월 10일 날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국정원은 사상초구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만으로도 뭐죠 나라가 이러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대형 감사였습니다 사전투표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투표자수를 선거결과를 외부 해킹해서 마음대로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고 투표 사전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선거결과 선거감사결과가 국정원이 발표를 한 겁니다 제3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부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100%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 감사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의 일체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한 자의 책임으로부터 본인은 절대 여러분들 맨제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은 국민들이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대통령을 여러분 선출자로 뽑았으니까 헌법상 대통령이 국가의 계속성과 여러분들 존속 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보유할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엄격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가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모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훤히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함께 여러분들 직원을 한다 현재 분위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직원할 시점이나 이런 건 다 지난 겁니다 직원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얼마나 먼저 선관위에 독소조항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지난 11월 달에 이런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있는 마지막 쟁점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는 문제를 가지고 씨르고 있는 겁니다 직원 초기에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윤 변호사님이 이렇게 좋은 모임을 해서 고무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대통령 목에 누구도 여러분들 그걸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거 엊그제 소개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의 3,485개의 은면동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충남 여기까지 제주까지 2,600개의 은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미친 결과를 통계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아뭉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깔아뭉개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데 어느 고위직의 앞에서 대통령 각하 선거 부정 문제를 막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입 다물겠죠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600대 제로인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져도 본인이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냈는데도 묵묵부답하는 분이 4월 10일 총선에서 무슨 개가 천선해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덩치값을 전혀 못하는 남자인 겁니다 제가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남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을 그리고 지금 본인의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제가 정확하게 가념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덮은 것을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뭐 악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모든 게 사필 기정입니다 선거 부정을 덮고 여러분 이리저리 꼼수를 해서 인유한이를 보내고 김기현을 탈락시키고 나경훈을 꿇어 앉히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지금 한동훈이 하고 여러분 또 파투가 나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정치적 머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죠 만드는 데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옳은 길을 가야 그래야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벌써 뭐 여러분 보시면 한동훈 씨 책임이 크지만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리나 범죄를 그냥 뭉개고 나는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뭐 관심배가 많았을지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관심배가 있든 없든 마지막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아니 저 관심배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인 남자니까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15%대에서 22%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역사상 사상 최고의 이런 부정선거를 감행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할 건지 다 예고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 안 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용서 못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한 인간으로서 그렇고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그냥 자격 미달인 겁니다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선거 3번이 다 도둑질을 당하고 날이 갈수록 도둑질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 4월 10일에는 또 뭡니까 기록 갱신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4월 11일이 되면 또 재야 전문가 도움받아가지고 국민 여러분 종로구에서 몇 프로 여러분들 도둑질을 했습니다 성동구는 몇 프로고 그렇게 또 해야 될 걸 생각하게 되면 앞이 캄캄한 거죠 꼭 같은 일을 세 번 해온 거 아닙니까 대선 부정을 다 까발려가지고 지방선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하고 또 이런 보궐선거 막아야 됩니다 또 당하고 보궐선거를 다 까발려가지고 이런 보궐선거를 막았으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또 당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만나면 또 다 까발려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4월 10일에 또 조작할 거니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또 당하고 바보 천치들도 이런 천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당하면 몰라서 그렇게 당한 모양이다 이렇게 할 건데 대한민국 여러분들 조금 깨인 사람은 다 공병호 tv를 통해 다 알 수 있는 거면 그게 여러분들 보통 지력을 가진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건데 고급 정보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죠 깔아뭉개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대통령하고 동갑내기지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용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뭐 앞으로 볼 날이 없겠죠 그 양반하고야 그렇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주고 날 고생을 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여러분들 기회라는 것은 몇 번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아주 희박한 거죠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여러분들 희박한 확률인 겁니다 10월 여러분들 10일 날 국정원 감사는 국정원 담당자들은 목숨 걸고 발표한 겁니다 그걸 다 깔아뭉겼잖아요 여러분 국정원 감사 정도의 감사가 공적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사했던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거의 목숨을 걸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거를 여당과 국민의힘이 다 깔아뭉개고 보기 좋게 바로 그 다음날 선거 조작범들이 그 방식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 표현대로 허우대가 아주 멀쩡하고 정치검사 출신의 남자인 겁니다 정치값은 일치하지 못하는 남자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인도 고초를 당하겠죠 지금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이든 뭐든 모든 걸 다 여러분들 가짜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 가짜들이 또 이제 4년을 또 지배하는 겁니다 자 더하면 이제 험담이 더 나올 거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치는 게 좋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남은 것은 이번 주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리관이 직접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 요구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김상훈 위원장 임한희 의원 정점십 의원 김용판 의원 그다음에 또 노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전복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아마 이번 주 내야 아마 결판 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한 번 더 지켜보고 국민의 힘이 조금 더 밀어붙여가지고 투표소별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하반신이라도 cctv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가 해결되든 안되든 간에 결정이 되고 나면 또 제가 사전투표자수를 채는 문제를 거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체계사 책은 많고 또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여러분 다룬 거니까 그냥 정통 세계사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아마 이 김동주 교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이런 책은 다시 본인이 쓰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압권이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지난달 지난해 6월 달에 왕관한 부정성을 해부한 도둑놈 시리즈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칙칙한 그런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전진하는 것이 삶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니까 내일 오전 5시에 어김없이 여러분 새로운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own 6 ei staff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